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단한 영광을 준다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. 나머지 의식회사는 시간관계상 청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 제7회 진상마고 1일째 대당을 맡아주신 주식회사 인상과 김윤세 회장님의 대회가 있겠습니다. 김 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우리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마이크가 굉장히 신령스럽네요. 조금 손을 내리세요. 손 내리고 백두대간이 천연으로 성을 이룬 이곳은 바로 마고성입니다. 마고성에 우리 민족의 성모이신 이게 더 나쁘지 않습니다. 잘 나옵니다. 잘 나옵니까. 네. 우리 민족의 성모이신 마고할미께서 계시고 이곳으로 들어오려면 남원 여원째를 넘어서 여가 바로 이 마고할미를 뜻하는데 이런 신령스러운 곳에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. 그래 마고할미 앞에서 우리 민족이 번영하고 특히 우리 또 함양이 더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기원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제7회 마고예술제를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. 그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 뜻깊은 자리에서 이 대회를 열게 돼서 정말 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모쪼록 우리 마고할미의 신령스러운 기원을 듬뿍 받아서 여러분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은 우리 네고양